안녕하세요. 위니의 원호입니다. 길었던 무더위가 끝나고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24년 추석을 위니와 함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는 중입니다. 위니들도 그렇죠? 우리 위니 남은 연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원호도 위니의 사랑 가득한 추석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위니의 원호였습니다. 안녕! 안녕!